안녕하세요 발신제한 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처음에 꽤 근사한 집에 이렇게 되게 우아한 고급 차량을 타고 아이들 등결시켜 주는 인자하고 자상해 보이는 가장이 나오죠. 쾌적한 좋은 공간 깨끗하고 우아한 곳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 나도 이제 그런 멋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에게 자상한 가장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영화에서 그 운전하는 가장이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폭탄이 터지니깐 함부로 내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도 못 내리게 하죠. 근데 근데 그는 의자 밑에 있는 지뢰를 어떻게 하다보니 만지게 되죠. 그 전화한 이가 거짓말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한 협박부문 그에게 얘기합니다. 현금으로 9억 6천 준비하고 계좌로 17억 2천을 이체하라는 거죠.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센터장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잘 아는 후배에게 똑같이 이제 연락이 오죠. 부시점장이죠. 부시점장 차에도 폭탄이 설치가 되어있다라고 하죠. 이래저래 궁지에 몰려있는 그 가장 이상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아둥바둥 거리는데 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협박부문이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VIP 고객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 투자 상품들이 나왔으니까 그 투자 상품들 지금 아니면 못 사니까 돈을 빨리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급한 사항을 몸에 날려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빼돌리는 거죠. 사기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뭘 우리한테 메시지로 전하려고 한 걸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쩌면 금융권에 있는 수많은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뒤통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동양종검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쓰레기가 될 상품들을 팔았던 거죠. 그리고 대거 빚지게 만들었죠. 손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안 벌어진다. 아니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냐라는 거죠.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당연한 거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자신들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들. 참 말이 안되지만 참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차량이 폭반된다. 범인과 센터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써서 이 상황을 피해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스릴 넘치고 시간 죽이는 정도의 적당한 영화일 수 있겠지만 잘 봤더니 그 금융권들의 과도한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인생이 피폐해진 그들을 대변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부당하게 권유하고 파지상품들을 팔아서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우아하게 살았더니가 그 센터장이었던 거죠. 더러운 금융세력들 중 하나가 센터장이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게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돈 그건 그들의 인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가 이 영화에서는 센터장이었죠. 뭘 파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죽어 나갈지 알면서도 팔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성진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거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불을 얻은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멋있게 우아하게 사는 삶 이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아니죠. 뜻하게 이래서 벌어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괜찮은 삶임을 이 영화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 참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기와 조작과 뒤통수가 난무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재탄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희망사기인 거죠. 어떤 이들은 빨리 망하면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하는 거죠. 정말 고수들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아니면 사업장사를 하든 해보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손질매하고 나오는 게 정말 고수라고 하죠. 제일 하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어안고 쓰러지는 걸 하수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정말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남에게 사기를 당하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영끌 벼락거지 대출을 금리지 않았던 이들이 이번에 되게 힘들어집니다. 미국이 미국만 지금 자이언트셋하고 빅스텝 하는 게 아니죠. 미국 말고 유럽도 그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긴축이죠. 독일이나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구면 상상을 초월할 경제 충격이 닥치는 거죠. 미국도 지금 내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이미 스리랑카 등 신흥국들 중에서는 부도위기 IMF 체제에 들어간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달러 한율이 1300원 넘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현금 말고는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지금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고 경제 위기가 트지든 말든 이 나라의 이 정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뭐 같습니까? 발신제 안에 있는 그 센터장처럼 그냥 사람들을 상대로 희망만 심어주고 괜찮을까 하다라고 얘기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이번 정권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 시즌에서 IMF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죠. 부동산, 주식, 코인 대폭락이 우려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발신제 안에 센터장. 그는 그래도 나중에 말미에는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그 금융권들의 잘못을 파헤치는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 금융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화병나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무서운 파생상품, 함부로 탐욕, 투기,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면 이 발신제한 영화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악마들이 많다라는 거죠. 악마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있고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도 무서운 악마라는 거죠. 슈트에 아주 사력있고 예의바르고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아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려도 무서운 악마라는 거죠. 웃기는 게 웃기는 게 요즘에는 스마트와에서 돈 번다 아니면 주식에서 돈 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부동산 전문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멋있고 우아하게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홀립니다.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놓고 그래놓고 자신들은 뻔뻔하죠. 돈이 최고다 인거죠. 돈이면 안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 그 피같은 돈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 헝청망청 사시부리고 온갖 패악질하는 데 쓰죠. 그려된다라고 이 사회가 만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걸려도 걸려도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손방망이 처벌받고 돈 많이 줘서 김현장 사가지고 저기 뭡니까? 정관예의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하면 뭐 무기징역, 아 무기징역이 아니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배의 명령하고 남 사기 싫고하는 형벌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다시는 세상의 빚을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무수히 많은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하청민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이 점점 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당하게 건요하고 파일 상품을 팔아서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보통의 사람들은 몰락하는 이런 초악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갭투기하고 엮어라고 비투하게 만들었던 그들 정커사 앞잡이나 아니면 기관의 개나 언론이 결국 발신제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센터장과 같은 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은 오직 자신의 땀과 힘으로만 헤쳐나간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